안녕하세요 쇼시오 연구원은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글루 시큐리티 신규 매수 및 매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유튜브에서 공개매매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죠. 금요일에 디지캡이랑 PN풍년이 급등을 했네요. 디지캡은 현재 수익률이 77% 정도 되고 PN풍년은 한 50% 정도 됩니다. PN풍년은 각종 보다가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익절하게 되면 또 블로그에 포스팅 바로 올릴게요. 블로그를 이제 보면 4월 1일에 6650원에서 이글루 시큐리티를 신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 모멘텀 차트 재무 분석부터 봐봅시다. 쭉 보면 제가 왜 샀는지를 아실 거고 동시에 갖고 싶은 종목인 걸 아실 겁니다. 일단 모멘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네 바로 기업분석에 있는 사업보고서입니다. 일단 기업보고서 가면 기업분석 여기 있고 번호로 알려드리면 0919 치면 나옵니다. 키움에서. 그리고 기업분석에서 사업보고서를 눌리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의 내용 여기 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일단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보안위협 사이버보안위협 따라서 정보보호시장 중요 이거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쭉 내려보면 있거든요. 여기 있네.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솔루션 부분이랑 서비스 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보안쪽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날로그로 남아있는 자료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거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곧 자환이 되는 세상에 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을 작년부터 했는데 얼마 전까지 주목 못 받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망합니다. 모멘텀 정리를 하면 모멘텀 유망한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됨. 자 다음은 재무를 봐봅시다. 재무를 보면 이게 이제 이글로시큐리티 재무 부분 차트거든요. 재무 차트를 봐봅시다. 지속적 성장이 되는게 매출액을 보면 보입니다. 제가 재무에서 제일 중요한게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이라고 알려드렸죠.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척도이고 부채비율과 부 이동비율은 상패가 될 수가 있냐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단기순이익보다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재무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보이시죠 여기 모멘텀 정리한 것처럼 이미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부채비율은 21% 유동비율은 547% 굉장히 안정적이죠. 재무 정리를 하며 재무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며 모멘텀은 유망한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차트를 봐봅시다. 또 차트는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매수 매도의 시점 파악 용도라고 했죠. 아무리 모멘텀과 재무가 좋아도 차트에서 자리가 안 좋으면 또 하락했다가 존버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면 다시 올라온 쪽으로 올라가지만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꼭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차트를 기반으로 잡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현재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위쪽에 그어놨습니다. 블로그를 보면 제가 4월 1일날 11시쯤에 올렸네요. 저 매물대를 너무 아마도 여기 이 저항선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제 구독자 분들은 다 아시죠? 현재 이거 두 개 저항선은 이 부분 저항선은 앞전에 여기 여기랑 그리고 이쪽이 있을텐데 근처에 아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요거 요거에서 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더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보시면 있는 것처럼 이 지지선에 한번 찍고 다시 또 올라가고 반등이 나왔네요. 여튼 안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정리를 하면 차트 정고점 돌파 후 지지선에 안착 이제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모멘텀을 보면 유망한 정보 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됨 재무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미 성장을 하고 있다. 차트 정고점 돌파 후 지지선에 안착 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이걸로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테마 자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한방에 풀매수를 진행했었고 손절가는 그 밑에 있는 여기 이쪽 지지선으로 잡았습니다. 두 개 정도 지지선을 하방 돌파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턴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매집을 하려고 위로 뚫는 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여튼 지지선 두 개 이탈 씨는 일반적으로 더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여기 잡은 겁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매수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 드린 것 같네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게 물량매집인가 테스트인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